안녕하십니까. 저는 강남구 도시관리용단 체육사업보수영장에 근무하고 있는 김이무라고 합니다. 코로나19 상태로 인해 수영에 대한 열정을 삼키고 계실 지원님들을 위해 수영에 필요한 홈트레이닝 영상을 제작하셨습니다.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힐링이 되시길 바라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하실 동작은 자유형, 외형에 도움이 되는 롤링 스트레칭 동작입니다. 이 동작을 할 때는 다리는 어깨 넓이로 돌려주시고 시선을 정면을 고정한 상태로 어깨를 좌우로 움직여주는 동작으로 이 동작을 할 때는 힘을 너무 많이 주시지는 마시고요. 스트레칭을 한다는 느낌으로 30회 정도로 반복해주시면 됩니다. 두 번째로 하실 동작은 대형, 자유형에 도움이 될 코어 강화 운동입니다. 이 동작은 30초 동안 개수는 상관없이 아주 빠른 속도로 3세트를 해주시면 됩니다. 세 번째로 할 동작은 카보프 코어 강화 운동입니다. 30초 동안 동작을 지속해 주시면 됩니다. 네 번째 동작은 글리큰, 동배, 코어 강화, 훈련입니다. 이 동작은 30초 동안 최대한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. 그리고 허리 디스크나 허리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자제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